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뭉개니까 윤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공병호 tv에 의견이나 댓글 남겨주신 분이 국민을 대표하진 않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의견을 소개합니다. 배가 부르고 윤리가 타락하고 저소득이라 생각하는 70%가 투표를 이용해서 평등사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예의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모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고 모든 영토가 몽골이던 시대에 한 번 흥하면 한 번 망하는 이치가 인간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선거 부정을 우리 편에 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전부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란급 조직적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여당 대표급 한동훈 씨 마저 부정선거에 침묵 묵살한 지금이 기가 막힙니다. 언론은 거대한 세력에 끌려다니기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어쩌려고 이 꼴이 되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상식으로 미뤄볼 때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깔아뭉개고 선거 부정을 열 번째 진행되도록 그렇게 방조하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보통 시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인 거죠. 내란급 조직적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이유를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롭고 이런 똑똑한 줄 알았던 한동훈 이런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그냥 철치히 깔에 뭉개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밝힐 의지가 없는 거죠. 부정선거로 국가 반역죄가 발생했는데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원석과 검찰총장이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 납득하기 힘든 거죠. 재열림은 해법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 선거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게 하라. 이것을 반대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진법이다.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는 윤 대통령도 뭔가 모르지만 결국 이 범죄의 공범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특별하게 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개 헌정 질수를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대부분 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헌법 제66조 이런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줬던 사람들 중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60% 이상 정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거 하나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이 간체를 못 시키냐 이런 원망이 있는 거죠. 도대체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 것도 국가가 마음대로 못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이거 못하면 그냥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네 명이 찬성한 겁니다. 사전선거 qr코드 분석에 따라서 지지성향 빅데이터 여론조상 등 이용되지 않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전산자료와 관련하여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투표 성향은 다 이미 끝났겠죠. 10년 동안 qr코드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누가 어떤 투표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국이 서서히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슬픕니다. 제발 조속히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통령으로 바꾸기를 최소 3,500만 이상은 바랄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우유부담과 그다음에 직무유기에 가까운 선거범죄에 대한 그런 은폐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지지도가 여론조작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은 반드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을 안 한 부분들이 큰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한 분이 잘 적어 놓으셨네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이 있었고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을 인류가 얻은 날입니다. 1920년에 미국의 여성참정권이 주어졌고 1926년에 영국의 여성참정권이 주어졌고 1945년에 프랑스 여성참정권이 주어졌고 1949년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의 남녀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공짜로 얻은 것이라 실정이 나서 이것을 버리나 봅니다. 후대에 참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역사에 엄청난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뭘 똑똑한 것처럼 저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데 내 눈에는 참 여러분들 뭡니까 어떻게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습니까 검찰 출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선악 개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검사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없는 죄를 부풀이고 있는 죄를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없는 돈 그냥 집어 양성태 씨 이러면 이번에 47개 이러면 혐의가 무혐의 되는 걸 보면 아 검찰들이 저렇게 하구나 그걸 느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남이 여러분 찾아준 참정권을 다 박탈당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다 참정권이 박탈된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중앙동화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아니면 전체주의 체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러면 신문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호도하고 그렇게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좀 짠한 이야기지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 거죠. 참정권을 향유할 그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탄핵할 때 내가 알아봤는데 이번에도 국민을 무시하네요. 국민의 힘들어 정말 유구무원이다. 모든 것이 민노총 물던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전국에 민노총에 가입되지 아니 한 곳이 없나일까요 하무에 전국 단위 농협까지도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후보만 나오면 또 당선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조작값을 무려 35%나 사용해가지고 민노총 지지후보가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가 민노총의 힘에 의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통치권까지도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 부정선거도 시도하겠죠. 한심한 나라가 되겠죠. 70대 후반에 암담한 심사 어디에 한탄할 걸 노파의 늑두리입니다. 70대 후반이 되신 분이 나라 앞날을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허언이 그냥 살아오신 물리가 있으니까 그냥 또 부정선거한 거고 할 거고 나라가 그냥 골로 갈 거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러분들은 이분이 무슨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기독님이 그냥 그렇게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미뤄볼 때 그냥 그냥 그렇게 어떻게 이러분들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지 정말 참 대단한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